한글자막 by 한효정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고 주의 종들이 제일 많이 설교할 때 인용하는 성경구절 가운데 또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 세 가지는 항상 준비해야 된대요 말씀 준비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이 세 가지는 항상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 없이 설 때 있잖아요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레 설교해야 돼 갑작스레 그럴 때 제일 그래도 편안한 가운데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성경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여의도 순봉께서 목회할 때 소교구장 시절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교회가 부흥할 때라 소교구 하나만 해도 교구 성령 대망회를 하면 보통 400명씩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교구에서 큰 집에 모든 방에 꽉 차가지고 이제 대교장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교장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이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아세요? 이 허리춤에 차는 거 아세요? 삐삐라고 혹시 아세요? 삐삐 세대 이상인 분만 알아요 삐삐라고 이거 이제 급한 일이 있을 때 이 삐삐에 연락을 하면 그 전화번호가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공중전화 가서 얼른 그래서 목사님에게 삐삐를 쳤어요 안 오시니까 안 오시니까 계속 찬송은 부르고 있는데 안 오시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설교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는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양 목사님이 대신 설교하세요 신방 설교 같으면 뭐 5분 간단하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대망에는 그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최소한 한 50분 가까이 설교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건데 떠오른 성경구절이 뭐다?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려고 성경구절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신앙의 3대 주제거든요 기쁨 기도 감사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븐 좋아하죠 세븐 그런데 사실 세븐보다 더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3입니다 3 세븐보다 더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7 그러고 있어요 3 3 3 3을 참 좋아합니다 3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3은요 하나님이 쓰거든요 그래서 다 좋아합니다 대체적으로 아직도 뭔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나 봐요 제가 설교할 때도 저는 거의 설교가 첫째 이렇게 처음에 서론 이야기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십시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마무리 결론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이렇게 해야 심플하면서도 성도인들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셋째쯤 되면 이제 설교가 끝날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다 시원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셋째 했는데 넷째로 그러면 실망한 눈빛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오늘 저는 그래서 셋째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삶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의 있고 식 먹고 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의식주만 있겠어요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체적으로 삶을 좋아해요 중국도 삼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화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화정을 만든 사람이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손문 그런데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 산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민족, 민권, 민생 이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도용도 도용 있잖아요 도용도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어떤 도용이냐면 삼각형이래요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삼각형의 조건이 되려면 한 평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일직선의 점이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 제가 이렇게 왜 세 가지를 막 이야기하고 삼각형을 이야기하고 이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를 신앙의 삼주덕 그래요 이 주자가 기둥 주자입니다 신앙의 기둥 같은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언어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면 여러분 참 희한해요 기쁘게 살면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늘 웃고 있어봐요 기쁨으로 항상 여러분 있어봐요 그럼 사람이 찾아와요 사람이 내 주변에 모여들어요 여러분들이 웃으면 그냥 있는 얼굴보다 훨씬 더 예뻐 보여요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싹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훨씬 더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지고 예뻐 보이고 그리고 우리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우리 얼굴이 밝아져요 웃는 얼굴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밝아집니다 밝아집니다 밝은 얼굴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겨울철에도 여러분 추울 때 밖에 나가면 그늘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햇빛이 내리쬐에는 양지 쪽으로 다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기쁨으로 살아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성경도 하나님이 일하신 다음의 결과는 항상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음의 결과 4등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안전벽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8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반드시 기쁨이라는 거예요 4등전 13장 52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기쁨 아멘 우리는 환경과 조건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상세계 나온 아보람 보십시오 아보람 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기쁨이에요 기쁨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웃음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증명이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여러분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경기는 침체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책임져 주시 않겠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보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짜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답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생각도 긍정적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승리합니다 아멘 그 생각을 해도 항상 밝은 생각 해야 돼요 밝은 생각 어서 침침한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무 우울해요 우울자가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예수 피로 물리쳐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노래도 그러고 드라마도 그러고 예를 들어서 영화도 그러고 항상 어떤 소망적이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노래도 이상한 노래예요 노래도 노래도 이 노래는 내가 2부 때는 불러냈는데 안 불릴래요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뭔지 뭐 내가 어떤 뭔지 니은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기가 있다네요 제시가 부른데 제시 여러분 드라마도 무슨 맨 막장 드라마 불륜 펜트하우스 저는 보지도 않지만 이상은 옛날에 여러분 저희들이 클 때는요 만화 영화도요 소망적이었어요 아톰 알아요 아톰? 우주소년 아톰? 우주소년 아톰 우주소년 아톰 푸른 하늘 저 멀리 그런데 그 가사가 뭐냐면 푸른 하늘 저 멀리 힘차게 날아오르는 언제나 즐거울게 언제나 힘차게 날아오르는 아멘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 여자분들은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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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셨잖아요 안 본 척하지 말고 캔디 그것도 보면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러면서 하잖아요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나는 울긴 왜 울어 나는 안 울어 참지 또 참고 참지 달려보자 푸른 들을 바라보자 푸른 하늘을 이러면서 견뎌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요 그래서 항상 기쁨을 가지고 생각도요 늘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며 힘을 냈듯이 우리도요 언제나 즐거웁게 웃으면서 달려가요 푸른 들 바라봐요 푸른 하늘 기쁨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삶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만 아멘 여러분 항상 기쁜 삶을 사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래요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전쟁 방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면 그런데 이게 다르게 해석하면 기도의 골방이래요 기도의 골방 그런데 여기에 흑인 부부가 나오는데 부인은 리즈라고 하는 여잔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 남편은 토니인데 제약회사 세일즈맨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능력이 좋던지 막 계속 승진이야 승진 승진해서 연봉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아주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남자가 문제를 일으켜 바람피우고 매일 갈등 싸움이에요 집에 안 들어와 그런데 얼마나 리즈라고 하는 여인이 속이 상해요 항상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 가운데 부동산 고객 가운데 클라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 클라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행복해 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해 줄 수 있는 비결 리즈가 귀가 팍 띄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우리 집에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해결해 주셔요 여기에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늘 화나고 그렇게 살다가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수개월이 지났어요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 남편 도니가 승승장구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불성실한 삶이 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계속 받지 못하는 모습이 되고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몇 달간 입원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망가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내 리즈는 없고 아내가 사용하는 그 기도의 방에 들어가 봤더니 기도 노트가 있는 거예요 기도 노트가 그걸 보았더니 아내가 매일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것을 보게 되고 변화받고 가정이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도 반드시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골방 가운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교회가 기도의 골방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골방이 있다는 거 기도의 골방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축복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뭐가 온다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기쁨이 온다 했잖아요 기쁨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 새 친구가 있으면 사다랑 메사 아벤노고가 풀무웃불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 불 속에서도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되는 기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러면 이제 기도의 핵심이 뭐냐 기도가 이제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의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절정이 바로 감사의 감사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하고 몸통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닉 부이치치 목사님입니다 저분이에요 저분 보이시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어요 머리하고 몸통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모습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저런 모습 아니 우리가 아닐지라도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저런 모습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감사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자기 이런 상황을 보고 나이가 11살, 12살 되어졌을 때부터 수도 없이 시도한 게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였답니다 자살하려고 계속 어떻게든지 시도를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살게 되고 살게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없는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쳐다보니까 마음가운데 분노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가진 것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히게 세상에 자기가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감사했더니 인생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 놀라지도 않으시네 결혼 사진 있어요 결혼 사진 결혼했어요 이분이 반응들이기야 어쩌라고 그런 반응이네 여러분들 같으면 딸 주겠어요 그런데 저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저 사모님이요 굉장히 미인이에요 굉장히 미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를 줬는데 네 명이에요 네 명 네 명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래요 과학에 힘을 빌려서 얘를 낳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얘를 낳았어요 네 명 저 앞에 있는 애들은 2019년도에 낳은 딸 쌍둥이입니다 아들 둘의 딸 둘 지금 이분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 전에는 얼마 전에는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거 우크라이나 대통령인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다고 저분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더 이제 놀라운 것은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이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언니 언니하고 소개팅해서 만나는 사람으로 알았대요 그런데 닉 브이치치치 목사님이 보는 순간에 지금 사모님한테 첫눈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남을 갔는데 만남을 갔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모님이 이야기해 자기는 조건을 보지 않았대요 존재로 보았대요 존재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그 존재로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게 되어진 것은요 이 닉 브이치치치 목사님이 유머가 좋고 항상 밝게 웃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웃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사진 보십시오 다 웃고 있어요 저분은 다 웃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그렇다네요 이런 분위기가 어쩌다가 몇 번 하다가 끝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밝게 웃고 유머스럽고 오래 계속 뜨다 보니까 이 사모님 눈에 팔다리 없는 것이 보이지 않더래요 팔다리 없는 것이 전혀 개의치 않고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그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결혼했대요 여러분 이런 닉 브이치치치 목사님이 행복한 가정을 이룬 비결이 뭘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진짜 능력은요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로 만나는 거예요 닉 브이치치치 목사님은 자신의 장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 본인이 고백해요 감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린 것이 감사의 비결이에요 감사의 비결 존재로 만나요 따라해봐요 존재로 만나야 진짜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존재로 만남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건 아닙니다 부모님과 우리 아이의 만남 이게 존재로 만남이에요 우리와 자녀들의 만남 존재로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아이의 만남 존재로 만남이에요 엄마 엄마 레베카 집사님 엄마 심하자 목사님 엄마잖아요 엄마 엄마 그냥 좋죠 엄마는 그냥 좋아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너무 미인이세요? 그래서 좋아요? 아멘 엄마가 미인이요 엄마가 학력이 좋아서 우리가 좋아해요? 아뇨 그냥 엄마라는 존재 그 하나만으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내지만 남자 성도에 시험되니까 아버지 그냥 좋은 거예요 아버지로 아버지 존재로 좋은 거예요 아버지 존재로 하나님과 우리 아이 관계도 마찬가지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되고요 진짜 친구를 갖게 되고요 진짜 동역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보면 물어봐요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다 기도 제목 이야기해줘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있는 동네에서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 제목 없대 잘 사니까 그러니까 뭐 다 있으니까 없을 만도 하죠 그러면 또 물어봐요 감사 제목 있습니까? 우물쭈물해요 우물쭈물 여러분 감사도 못하고 살아요 이건 여러분 절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계속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구하고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감사로 바뀌어요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달라고 기도하다가 보면 나중에 감사로 바뀌어져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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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이 원문 보면요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한 가지라는 거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이래도 감사이고 저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이 없는 까닭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3대 기둥 같은 말씀 기쁨 기쁨 기쁨에서 여러분 뭘로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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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인격 최고의 존재는 감사할 때 만들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결국 누구를 만나든지 존재로 만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여러분 존재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 관계가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골방을 갖고 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핵심, 기도의 절정이 뭐라고요? 감사해요 감사 그러면 여러분 감사면 희한하게 희한하게 다 변화되는 거예요 싹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엄마 그냥 그 엄마라는 존재 그 자체가 마냥 좋은 것처럼 하나님으로 이래 기뻐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